12월 24일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 운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관동지역에 비늘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월 25일 도치기현 지진 전에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12월 25일에 구나시리섬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일 전에 12월 21일에 이 지역 근처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 구나시리섬 근처에서 신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력은 아니지만 신발 지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지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에 구나시리섬 지진 이후에 아우무리현과 이와태현에서 진도우약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고 이지제도에서도 진도우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나시리섬의 지진 이후에 동북지역 이와태현과 이지제도 아우무리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구나시리섬 지역은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동북지역 이와태현과 호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한 지역임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강진이 발생을 하여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을 함으로 큰 진동을 느끼신 후에 바로 우선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속도를 확인 전에 먼저 몸을 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옷장 등을 고정하여 두셔서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필품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강진 발생 시에 생존을 해야지 생필품도 필요한 것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대피소까지 피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いる 기준이기 바랍니다.